정말 꽃을 꺼내 내리치면 꽃이 어떻게 됐는지 답을 알 수 있을까? 글쎄, 아까 이렇게 웃는 게 좀 이상하긴 해 그래도 답을 알 수 있다니까 한번 한 송이만 해보자 우와, 멍청 딱딱해졌어 진짜? 우와, 정말이네? 과연 드라이아이스와 알코올에 넣었던 꽃을 내리치면 꽃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 꽃을 내리치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길까? 뭐야? 얼음처럼 부서지네? 꽃이 얼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 바로 그거야 네? 꽃이 얼었다니까 키드키드 뉴스입니다 드라이아이스보다 더, 더 차가운 액화질소입니다 꽃도 얼음처럼 얼어서 부서진다는 사실 이상 키드키드 뉴스였습니다 내가 신기한 거 하나 더 보여줄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우, 너무 신기하다 어서요 어서요 음, 그럼 남은 장미꽃을 꺼내서 쟁반에 놓아봐 장미꽃을요? 장미꽃을요? 어? 어? 하얀 연기가? 우와, 동창아, 몰래대로야! 부드러워졌어! 정말, 정말? 우와, 너무 신기하다! 오우, 정말 신기하네? 난 매일 신기한 것만 보여주는 칵칵쌤이라니까 칵칵! 인정! 그런데 아까는 어떻게 꽃이 온 거예요, 칵칵쌤? 드라이아이스와 알코올이 들어간 통에 꽃을 넣으면 왜 오는지 궁금해? 그것만이에요, 내가 말해줄게요 드라이아이스, 너무너무너무 차가워요 알코올은 공기로 변하면서 주변의 온도를 더 낮게 해주지 둘이 만나면, 오! 차가워! 냉장고, 냉동실고라 더 차가워 꽃들기 속에는 물이 있어 왜냐고? 꽃은 물을 말하겠거든 너무너무너무 차가운 드라이아이스와 알코올의 이 꽃을 넣으니 꽃줄기 속에 있는 물이 얼어버린 거야 자품은 뭐지? 들어가서 알아볼까? 어? 고기가 오르네 내가 도와줄게 내가 꿈을 꿨나? 모기가 살아났네 넌 냉동모기야, 냉동모기 키득키득 실험실에서는 내일도 모레도 키득키득 재밌는 실험이 계속된다 10